이번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과정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5개월간 이어지는 대장정의 서막에서 교육생들의 높은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방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2023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였습니다. 개강식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자신의 꿈을 펼치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기대되고요. 교육받게 돼서 기대되고요. 방송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연예인들, 제가 섭외된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한번 인터뷰를 물어보고 싶고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 상에서 이런 훌륭한 역량을 강화하여 역량 강화를 해서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좀 빠르다고 하니까 열심히 한번 배워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 가족들이나 딸에게도 뭔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청각 장애인으로서 이제 수어를 쓰는 사람들과 구어를 쓰는 사람들과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복지TV로 한번 활동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많은 거를 배우면 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각자 부푼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첫발이 디딘 교육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방송 전문가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